야후! 또 새로운 카봇 친구들이 온다! 알 모양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알카봇의 등장! 알카봇 정말 신기한 친구들이야. 작은 몸집의 아기 같고 말이지. 하지만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다고. 알카봇도 멋진 카봇 친구들이라는 사실. 귀엽고 특별한 알카봇과 모험을 떠난다. 우리의 비밀 친구 헬로 카봇의 활약은 끝이 없어. 계속해서 다같이 헬로 카봇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